성남토에 겹쳤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진행되어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이 좀 겹쳐가지고 엄청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팅! 해보겠습니다 이 길에 옥수수, 파, 솥밭, 쌍초, 솥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와아 오래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울랜드로 가고 있습니다. 조금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도착했습니다.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막혔습니다. 서울랜드가 보이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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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참 블루밍 자리를 잡으십니다.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. 은연수? 응. 콜라 한숨. 콜라입니다. 맛있고. 다 먹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폐가 너무 부르다. 천천히 졸업운전 안하도록 껌도 씹어가면서 턱을 움직여가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. 하루가 밝았습니다. 몸이 무척 피곤한데 자고 나니까 조금 많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엉켰나? 저기로 가야지. 저기로. 다 있었나? 응. 응. 밥 많이 먹고. 쑥쑥 크라. 응. 덜기네. 주림. 응. 그리니. 응. 으. 응. 긁어주는 게 좋지. 긁어 줄게 아이고 잘 지내 둘이 보자 발 오 이발 아이고 이발 이발 발 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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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오 스포측가 들어오는데 어 수족 어디갔지 네 수족 어디갔지 도망갔네 아 모르겠다 겹쳐나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점심 먹고 커피 안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털빛 응 avenger 아 5 choke 으 오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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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